지금서부터 김밥 20장을 싸겠습니다 재료는 게맛살, 햄, 우엉, 단무지, 당근, 부추, 당깨, 시금치, 시금치, 계란, 한가지, 두가지, 세가지, 네가지, 다섯가지, 여섯가지, 일곱가지, 여덟가지, 여덟가지 넣고 밥은 구슬구슬하게 해서 김밥 20장을 싸겠습니다 싸기 전에 인증사 짜각 찍고 김밥 다 쌌습니다 맛있게 싸진 것 같습니다 꼬랑지도 먹어보니 맛있습니다 짝! 역시 나는 김밥을 잘 싸는 것 같습니다 여보 맞는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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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